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분석을 진행하며 장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전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임으로 전부 다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간점위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HMM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11-2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5월 20일 목요일 오전 11시 2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HMM이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HMM은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대표 컨테이너 선사로서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HMM 차트 보시게 되면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흑자전환하면서 상승세에 이어나갔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강하게 상승했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분기 컨센서스 어닝 대비 상승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다가오게 되면서 이제 기대감에 부응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에 단기간에 상승했던 만큼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견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로 다가오면서 이제 그런 이슈들,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지금 어느 정도 약간의 조정 3거래일 정도 조정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휘선이 원래는 좀 더 아래쪽에 있는데 제가 21일 이동평선이 이동함에 따라 이제 계속해서 지휘선 이동시키고 있는데요. 이 정배열, 이동평선들이 정배열로 가고 정배열로 재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각 이동평선들이 각각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이제 조정받으면서 하락이 오더라도 21일 이동평선 지지받으면서 바로 반등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이제 지지선까지 내려오기도 전에 이제 반등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약 2.8% 정도 강세 보이면서 21일 이동평선들 뚫어내면서 상승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HMM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또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번 영상에서 제가 계속해서 영상 찍으면서 1분기도 약 1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다행히 이제 제 예상대로 1조 정도 규모의 1분기 실적 나오면서 이제 어느정도 차액실험 매물 때 나왔는데요. 저 또한 역시 2분기 실적 또한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물동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운임수주가 상승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텐데요. HMM 또한 엄청나게 이제 물동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2분기 실적 또한 기대되어지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 한만 보더라도요. HMM 23번째 임시선박 출함 다목적상까지 투입 이라는 이제 기사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좀 읽어보게 되면요. 국내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고자 미국으로 향하는 임시선박 한 척을 추가했다고 이제 오늘 밝혔는데요. 이번에 투입된 선박은 다목적선으로 석유화학 발전 설비 등 초대형 특수 중량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이라고 합니다. 컨테이너선을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컨테이너선을 대신해서 컨테이너선을 대신해서 이제 임시선박으로 투입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임시선박을 투입할 만큼 지금 수출할 물량들은 많이 쌓여 있는데 컨테이너선이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2분기 실적까지는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되어지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분기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전 영상이나 저번 영상 계속해서 영상 찍으면서 말씀드리는데 6월달에 아무래도 이제 산업은행에 산업은행에 이제 전환사체들이 만기가 되면서 주식으로 전환될텐데 이 산업은행에서 얼마나 많은 차익실험 매물 때 나오면서 조정을 받을지 이 부분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약 3천억원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때에도 작년도 말에 발행했던 전환사체들이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어느 정도 조정받았는데요. 이때는 1분기 실적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상승세에 이어나가면서 매수세가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이때 매수세보다 지금 현재 매수세가 약간 줄어든 모습인데요. 이렇게 줄어들면서 조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6월 산업은행에서 전환사체가 만기되면서 주식으로 전환되었을 때 이제 그럴 때 조정이 나오면 얼마나 하락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상승세에 이어나가면서 우상향하겠지만 6월달에 이러한 이슈들이 있다는 점 이 점 조금 유념하시면서 주가의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역시 외국이 많은 양 계속해서 차익실험 매물 때 나왔던 모습이고요. 화요일날 기관이 약간 매수세 들어오면서 양봉 전환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이 많은 양 매수하고 기관은 소폭 매도하면서 그래도 상승 이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로 들어와 주어야지 좀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매수세 전환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세 유지해 주는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도세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쯤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할지 지켜보시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동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제 HMM 이슈들이나 아니면 주식관련 정보들이 필요하시면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주식관련 이슈들 제가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무료로 종목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시거나 주식관련 정보 필요하시면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가지고 이러한 정보들을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